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한국 여성들이 기싸움하는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이번에 지드래곤씨가 컴백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드래곤씨는 이번 컴백 노래 가사에서 엇가짤퍼다 샬라샬라하다 입닥친 니들 이라는 가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노래는 선공개하는 곡인데 어딘지 모르게 특정 커뮤니티를 디스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신을 억지로 까는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샬라샬라하다 증거 나오니까 입닥치는 니들 이라는 이 가사가 여성시대를 저격하는 노래라는 증거 보여드리죠. 여성시대에서는 과거 지드래곤 보약 안했다는 말이 쉽게 믿기지 않는 이유 라는 말을 하면서 지드래곤씨가 아무리 해명을 해도 들어쳐먹지 않았습니다. 안했을 리가 없잖아 차라리 너무 힘들어서 했어요 라고 말했으면 팬들이 쉴드라도 쳐줬을 텐데 크크크 빨리 빨리 검사 결과나 알려줘라 니가 진짜 안했으면 억울해서 채혈이든 머리털이든 다 뽑아서 줬겠다. 상등신 시파타취 남자 지드래곤 알아서 해라 보약하다 걸려서 광고 다 잘리고 위약금 많이 내쇼 니 돈 많잖아 짜증나게 같은 식으로 원초적인 모욕을 하면서 지드래곤씨를 욕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보이시죠? 아무리 안했다 안했다 말을 해도 양심이 없냐라면서 남성의 해명 따위는 들어먹지도 않는 여성들 돈도 많을 건데 그냥 솔직하게 했다 해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미 보약을 했다는 건 기정사실화 시켜놓는 여성들 그 후로 아무리 많은 해명글이 나와도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한남들이 지드래곤에 감정이입하고 쉴드 치는 이유는 똑같이 키 작은 남자라 그렇다. 그냥 안했어도 구속해라라면서 지드래곤씨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욕을 먹었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이 당시 남성들은 하나같이 이건 너무 없가라고 쉴드를 쳤고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 조용했지만 여성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를 해놓고 욕을 하고 있었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 무혐의 결론이 나왔음에도 2024년 현시점까지 지드래곤 그거 하냐 존나 의심감 이라 말하면서 아직도 그녀들은 지드래곤씨를 욕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멜론 탑백 차트에서 등장하자마자 2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기록을 쓰고 있는데도 솔직히 너무 구리다 감히 죽었다 내 귀가 이상한가 너무 올드하다 그냥 추억팔이 하는 거다 너무 이상하다 지드래곤 노래 왜 이래 존나 바보 같아 한물같다 가사 존나 이상해 라면서 대한민국에서 현시점 가장 잘나가는 노래에 대고 별로라 말하는 한국여자들 참고로 지드래곤의 저순위는 부동의 1위 글로벌 흥행에 성공한 아파트를 빼면 방금 갓 컴백한 에스파와 제니를 제낀 순위라는 사실 여성인권운동가들은 귀구멍에 살이 많이 쪘는지 온 국민이 좋다는 노래를 별로라고 이악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대놓고 가사에 긁혔는지 지드래곤 원래 가사 못 쓴다 같은 소리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내용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드래곤은 끊임없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경찰에서도 결백함을 말했는데 여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드래곤은 불쌍해할 필요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도태된 한남이라고 욕이나 먹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지드래곤도 저렇게 한국여자들에게 억가를 당하고 사는데 평범한 남성들은 얼마나 더 심한 억가를 당하고 살까요 평생을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하는 남성들의 모습 평생을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을 증명해야 하는 지드래곤의 모습이 뭔가 겹쳐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닐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명심해 주세요 한국여자에게 욕 먹는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포기 말고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멜론 뮤직 구독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한국여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건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